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아우디 뉴 A4 2.0 TFSI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0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98,000km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연식 대비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넷 살펴보시면 분넷 쪽도 역시나 컨디션 괜찮습니다 범퍼 쪽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링끝 쪽에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3.5mm로 5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괜찮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뭉코 보이지 않고요 뒤쪽 휠 살펴볼게요 뒤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7.52mm로 뒤쪽은 9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서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그리고 연식 대비 관리도 잘 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뒷쪽 휠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어 보시면 도어 쪽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미러는 요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면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98,67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연식 대비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입구 위쪽 선루프 살펴볼게요 보시면 선루프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룸미러 입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샤 보시면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주면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하이패스도 보유 중입니다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시트부터 볼게요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어 쪽도 보시면 커튼 양쪽 다 설치를 해주셔서 자외선 차단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쭉 보시면 외관상 부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솔이 일정하네요 커버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보이지 않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현재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중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네요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 뉴 A4 2.0 TFSI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